아무래도 계절이 이래서 옷장에서 옷만 딱 꺼내잖아요?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니트도, 가디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옷 자체가 우리가 스타일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아니 코트나 자켓은 다리미에도 힘들고 의료 케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테팔로 하세요. 일단 테팔은 너무 잘하실 텐데요. 특히나 다리미에 있어서 엄청나더라고요. 100년 전통의 다리미 역사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스팀 다리미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회 테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술력도 좋은 게요. 세계 한 50여 개의 다리미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스팀 다리미 얼마예요? 최종의 특가가 오늘 17만 원대가 아니라 7만 4,8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무료 체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스팀 잘 돼요? 진짜 의료 케어 살균 탈취됩니까?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고객님이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색상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로즈핑크,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너무 멋스럽죠? 맞아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옷을 잘 다르실 수 있고 케어하실 수 있게 스팀 커버, 패브릭 브러쉬, 여기 옷걸이 거치대까지 다 풀세트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고객님 저희가 폴더블 스팀 매트. 이게 지금 K쇼핑가가 3만 9,900원이에요. 거의 4만 원. 이것까지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스팀 다리미에다가 폴더블 매트까지 다 무료 체험 7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7만 원대에 스팀 다리미 구매하는데 사은품만 해도 거의 4만 원. 맞아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그레이나 아니면 로즈핑크 색상 선택만 해주시면 일주일 무료 체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빨래하고 건조기에 넣었어요. 넣었어요. 이걸 꺼냅니다. 잘 됐을까? 다림질까지는 해주지 못하는 게 건조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구김된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이 상태로 걸어두신 다음에 대팔이 출동할 거예요. 고객님 중요한 거는 이게 막 깊은 주름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객님 스팀의 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시면 쭉쭉쭉쭉쭉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다려질까? 이게 바로 퀸스팀이고 짧은 예열 시간에 지금 보시면 디귿자로 셀프 스탠딩까지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다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얼만큼 스팀의 양이 풍부한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앞쪽에서 스팀이 쭉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 색이 변하는 시온트에도 얹어놨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고객님 중요한 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거 티 한 장인데요. 앞에다가 더 대볼 겁니다. 한 번 다섯 장 정도 다 하면 한 열 겹 정도 뭉쳐지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쭉 뚫고 나오죠. 이거 저희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원단 자체가 두 개가 되었을 때. 두껍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가을, 가을 쓰실 수 있는 이런 두툼함.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이 순간 가을 방식의 스팀의 양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팀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여드릴까요? 스팀의 양이 붕붕붕 나오는데요. 이 밑에서 위쪽으로 쭉 짧은 예열 시간을 통해서 앞쪽으로 쭉 스팀을 빼줍니다. 살균, 탈취, 먼지 걱정 없으세요. 심지어 무료처럼 트리 찬스 있으니까 이 강력한 스팀을 여러분 댁에서 느껴보세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고객님 우리가 다림질을 많이 하면 보통 여기가 번들번들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복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교복도 고객님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교복도 이거 달리려고 하면 막 번들번들해지잖아요. 매번 매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뭘 주로 구매하시느냐. 이거 구매 많이 하십니다. 덧대고 많이들 대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 퀵 스팀어가 좋은 이유는 뭐냐. 저희가 스팀 커버를 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고객님 뒤쪽에서 나오는 스팀을 전체적으로 쫙 앞쪽에 펼쳐주어서 다려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데요. 이게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본체 위에다가 딸깍 껴주시기만 하면 앞쪽에서 스팀이 쫙 나오면서 제대로 다림질을 해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고객님. 스팀이 앞쪽에 쭉 나오기 때문에 번들거림 현상도 훨씬 덜하시게 쭉 다려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객님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얼마나 잘 다려지는지 문 앞에서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많이 입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옷도 옷이지만 스카프 같은 거 많이 아시죠? 그렇죠. 고객님 스카프입니다. 스카프를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메었다 풀렀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뒤쪽에 가서 한번 다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쭉 갖다 대자마자 주름이 쫙 펴지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주름이 쫙 펴지죠. 그러니까 고객님 댁에서 쓰실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뒤에서 하시나 앞에서 하시나 어디든 더더군다나 폴더블 스팀 매트가 있으니까 한 번씩 지나가주시면서 사분사분사분 다려주시면 너무 편안하게 다려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눌려가면서 다림질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맞아요. 이것까지 저희 3만 9,900원짜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맞아요. 고객님 여기에 니트 오랜만에 꺼내면 십자주름 아니면 이런 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고객님 보세요. 스팀의 양이 강력하기 때문에. 스팀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머어머어머. 보세요. 뿐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고객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식이 있어도 앞쪽에 스팀 커버가 한 번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뽕 자체도 고객님 딱 살아나잖아요. 원단의 복원력이 좋은 풍성한 스팀 양을 자랑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판다림이 하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편안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어머 이런 프린팅 된 건 어떡해요. 고객님 이런 프린팅 이런 이미지 장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가 넣어서 한 번 다려볼게요. 고객님 보세요. 갖다 댑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딱 스팀을 댔어요. 그리고 얼굴이 한 번 쭉 펴지는 거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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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보이시나요? 얼굴이 차악 이렇게 펴지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뭔가 꾸질꾸질한 그런 옷이 아니라 내가 이왕 입을 거라면 상당히 쫙 펴서 예쁘게 입고 나가실 수 있게. 아니 그럼 매번 뒤에서 다려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 보여드리려고. 그냥 겉에서. 겉에서 그냥 이렇게 살충살충. 나는 다림질 곰손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위에서 쭉쭉 지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스팀 커버 드리니까 원단 상할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쭉 지나가주시면 보세요. 그림 그려놓은 것 같죠? 완전 좋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눌러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보시는 폴더버 스팀 레트가 있어서 가능한데 이거 지금 거의 4만 원짜리 사은품으로 챙겨드리고요. 그렇죠. 여기 잡아주시네. 무료 체험 7일 찬스 스팀 다리미도 매트도 다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객님 저희가 이 스팀 커버뿐만 아니라 잠깐 이리로 와보실까요? 가볼까요? 저희가 이 솔 브러쉬를 또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솔 브러쉬인데요. 이 솔 브러쉬는 고객님 약간 위쪽에 솔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묻어있는 것들 정리가 되면서 의료 관리도 되면서 다림질까지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 우리가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네이들이 있잖아요. 막 갖고 옵니다. 묻혀와요. 그렇죠? 이거 한번 다려볼까요? 보세요,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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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옷 사러졌어. 어디 갔어? 이런 게 고객님 의료 관리입니다. 이렇게 이너웨어까지 쭉 한번 해보시고요. 옆으로 와서 우리가 자주 입는 여러 가지 옷들 중에 니트리우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고객님 아마 원단 자체가 입다 보면 막 부슬부슬하고 누구나 이렇게 부비면 아무래도. 보풀도 좀 생기고. 맞아요. 보풀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 딱 있더라도 보세요. 제가 앞쪽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 의료 관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이렇게 잡아내니까 더더군다나 편안하게 의료 관리까지 한 번에 다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주름 대거는 쓴 다름이니까 당연한 거고. 저희가 의료 케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세요. 99% 살균 가능하고 99% 탈취까지 완전 제대로 된 의료 케어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신발 소재부터 이런 패브릭 소재의 신발 아니면 모자 아니면 에코백 라탄 소재의 백들 아니면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스팀 살균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냄새가 들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인 관리 당연해요. 의료 케어까지 가능해요. 맞습니다. 이래서 좋아하시는 게 스팀인데 저는 미팅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조건으로 가져와주셨어요. 제가 들어온 방송에 행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거고요. 주름 제거하면서 옷감 손상되는 것도 걱정 더러우실 수가 있는데. 색상 선택 먼저 도와드릴게요. 로즈 핑크 있고 그레이 컬러 있는데 원하시는 색상 선택만 해주시면요. 뭐가 따라가느냐. 어머 이거보다 더 비싼 데서 주던 거던데요. 맞아요. 보세요. 제가 옷걸이 거치대 챙겨드리고 K쇼핑가 3만 9천 9백 원 폴더블 스팀 매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얼마예요? 여러분 7만 4천 원대. 7만 4천 원대 가져가시고 이것도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체험 7일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의 색상 선택 하시면서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지 않는 자동 주문도 있는데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기다리는 풍성한 혜택들이 또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 체험 7일 차스 열어드립니다.